롤라라라라라라 신난다 신나요 롤라라라라라라 미소 유튜브 어 얘들아 안녕 덕전쟁 마지막 날이라 사진 찍으러 왔어 얘들아 안녕 얘들아 반갑다 어우 내 농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구나 마지막이니까 캐 볼까? 흐흠흐흠 하하하 마지막이니까 한번 캐 보자 얘들아 그동안 수고했어 얘들아 잘했어 얘들아 모두 잘했어 내가 농사할게 얘들아 빨리 들어와 미소팀 빨리 들어와서 우리 마지막을 즐기자 미소팀 빨리 들어와봐 우리 마지막을 즐기자 얘들아 마지막을 즐기자 어 이노래 정말 신나 이노래 뭔가 신나 얘들아 어서 들어와 얘들아 빨리 와 얘들아 반가워 너희들이랑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서 들어왔어 너 쓰레긴 아니지 항상 덕전쟁을 생각하고 있었단다 항상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난 덕전쟁으로 삼행시 하라고? 덕전쟁 삼행시? 덕전쟁으로 삼행시 하라고? 덕 덕후들이여 전 전투하라 쟁 쟁취하라 아하하하하하 죄송 호호호 야 이벤트 중이야? 아 이벤트 중이니? 이벤트 중이였어 누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 지금 얘들아 반가워 나 이것만 캐고 내려갈게 얘들아 내가 바로 빵덕이야 영덕이 영덕 되게지 기다려봐 나 이것만 캐고 내려갈게 내 마지막 농사인데 캐야지 마지막 농사인데 캐야지 않겠니 저 원래 영덕이었는데 나 원래 영덕이었어 나 영덕 대개야 얘들아 원래 얘들아 나 원래 영덕 대개였단다 내 얼굴이 보여 분명히 내가 첫날에 했을 때는 우리 기지가 하나도 꾸며있지 않았어 근데 미소바라기가 있다고 지금 미바라기가 오 무지개도 있어 무지개 동산인가 봐 헐 무지개 동산이야 기숙사 구경도 해야겠어 너 감동이다 어 책 주려고 하는거 알아요 근데 나 이것 좀 캐고 나 마지막 농사 좀 해볼래 우리 덕전쟁에서의 마지막 농사 잤니 그렇죠 잠깐만 얘들아 나 이것 좀 캐게 좀만 기다려 봐 그러보니까 이제 사탕수술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구나 다 갈아엎었네 농사를 얘들아 미소팀에 온거 후회했니? 미안하다 내가 별로 안했지 미안하다 후회했니 다들?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후회 많이했지? 여기 안 들어와서 아니에요 칼이 더 잘 켜져요 칼이 훨씬 잘 켜져요 얘들아 수박농사 좀 할게 어 진짜 많은데? 얘가 농사를 이렇게 열심히 했었어? 야 나 진짜 열심히 했었다 나 이거 하루만 하고 나갔었는데 하하 미안하다 미안해 얘들아 이거 너희에게 내가 템을 줄게 너희들 돈 벌어 박투잉댕 시즌2요 모르겠네요 얘들아 좀만 기다려 얘들아 그래도 우리 꼴등은 안할거야 그지? 얘들아 우리 그래도 꼴등은 아닐거야 우린 꼴등하지 않아 아주님이 1등 고정이지 광사 맞아 꼴등만 안하면 돼 얘들아 우리가 채팅을 먹자 얘들아 빨리 미소로 도배해 미소로 얘들아 미소로 도배해 얘들아 채팅을 우리 채팅으로 바꾸자 미소 도배해 다같이 321 하면 미소를 치는거야 321 하면 미소를 치는거야 321 321 하면 미소를 한 번씩만 쳐 521 하면은 미소로 치는거야 얘들아 내가 템블를 해줄게 다 너희들꺼야 이건 이건 다 너희들꺼야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돈벌어 얘들아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빨리 얘들아 그거 팔아도 돈 벌어요 얘들아 다 됐다 나 내려간다 얘들아 여기 수박이 나 짱 많거든 얘들아 뿌린다 아무나 먹어 얘들아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다 너희들을 위한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먹어 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준비한 거야 미안 얘들아 더 줄게 흙은 필요 없죠 나 수박 좀 먹을게 일단 배고프니까 컨트롤 큐 얘들아 인생 즐겨 먹으면서 얘들아 인생 먹으면서 즐겨 얘들아 인생 먹으면서 즐겨 와우 마지막 밀캐기 와우 마지막 밀캐기 다캐기 얘들아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다들 집으로 와 얘들아 집으로 와 다들 집 가자 집 구경해보자 오우 가자마자 이제 밑에 양이 밑에 양이 당겨주고 있고요 자 들어가 볼까요 오우 미소의 얼굴이 지금 이렇게 오우 과자 같은 느낌이 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집인가 봐 내가 마지막 날을 기다려왔다 자 얘들아 우리 팀 애들은 다 2층에서 대기를 타고 있어 자 모두 2층에서 대기를 타고 있어 2층에서 같이 사진 찍자 음 이렇게 돼 있네 이쁘게 반이 바뀌었다 오우 되게 많이 바뀌었다 오 여기는 문이 이쁘다 우와 이산아 집 되게 이쁘게 돼 있네 되게 잘 꾸미셨다 오우 되게 멋있어 우리 이분은 똥으로 만들으셨고 오 그치마 위에가 내 얼굴이 있어 위에 내 얼굴을 해놨어 이분은 성을 만드시는 건가 나무성 다 구경해봐야지 기숙사들 다 보자 다 보자 어 이분은 이렇게 만드셨네 어 그래픽 카드가 멈췄대 얘들아 기다려 금방 들어갈게 나간거 아니야 도망간거 아니야 나 나 아직 도망가지 않았어 얘들아 나 도망가지 않았어 로딩 중이야 갑자기 그래픽 카드가 꺼져버렸어 얘들아 미안해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들어가는 중입니다 들어가는 중입니다 106명이 접속해 있네요 자 보던거 마저 볼까 여기 2측 이렇게 돼있네 자 한번 2층을 가볼까 이제 2층 가자 와 우리팀 말하니까 진짜 2층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 보여요? 2층 가자 어 2층 뭔가 이뻐 내 얼굴이다 얘들아 어 안녕 반갑다 좀만 기다려 구경좀 하다 올게 어 이 사람도 집 이쁘게 꾸몄네 하트 어 에헷 나 지금 구경좀 하게 오 이 사람은 2층 집을 만들었어 우와 어 뭐야 내 얼굴이 여기 있잖아 내 얼굴이 여기 있네 뭐지 내 얼굴이야 이거 3333 3333석짜리야 완전 비싼거네 비싼거구나 어 나 느리기고 탈래 미니 바이킹 미니 바이킹이 타지지 않아 친구야 난 탈 수 있는 운명이 아닌가봐 어 우리 여기는 비었군 거미님은 무슨 팀이세요? 내 팀은 아닐거 같은데 내 팀인가 여긴 학원이다 하하 싫어 공부방 으 싫다 여긴 상담실 으 더 싫다 으 더 싫다 저기 이리로 가볼까 얘들아 여기서 좀만 기다려 3층도 갔다 올거야 215 어 미소 김치찌개 전문점 본점 아 들어가고 싶다 내 본점 띵동 어 여기 미소카펫도 있는데 이리로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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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가볼까